아아 오이 아아 그만해 이제 화이팅만 있다 아 형 지금 좀 심해져야 잠깐만 있잖아 형 여기 탈출 좀 하고 일단 아 나 형 성장 떨려 어 탈출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 형? 아 저기 있나봐 네 저기 있나봐 여러분들 아 어휴 어디이 어허 한 명 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어 어 메문아 아 네 형 일단은 저기 어 앉아있는 모습이 참 이쁘네 아 형 우리 용 메문아 용 왔군 맘은 이렇게 갈까? 너 근데 나 어디있는지 알아? 몰라 형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몰라? 어 어딨는데 나 지금 너 머리 노리고 있어 형 어 같이 팀화하면 되잖아요 에이 알았다 거기서 왔다갔다 거리지 말고 어 아 나 지금 여기 펩시 뒤에 와가지고 내가 보냈잖아 형 어 내가 칭찬해줘야지 어 봤어 싸우는 거 아 이 싸우는 거 봤으면 도와줘야지 너무한다 진짜 형 도와주려는 순간에 네가 이기더라고 네가 이기더라고 도와주려는 순간에 네 네 알겠습니다 믿을게요 어 형 어떻게 용 왔군 맘은 갈까? 용김은 진심인 거 같아요 용은 어딨는데? 용은 안 보이는데? 아 일단은 제가 말을 안했죠 어디있는지 여기를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일단은 뭐 안했어 일단은 어차피 너 죽였으면 내가 벌써 죽이고도 남았죠 그니까 나도 용감하니 일단은 일단은 있어봐 그니까 형 나도 지금 일부러 형 안찾고 있어 지금 내가 형 뭐 뭐 죽이려고 뭐 찾는게 그런게 그런것도 아니고 어 알았어 어 그러면은 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아니 너 그냥 거기 있어 그 애들이 도망하고 너 주변으로 몰려줄게니까 형 그런게 어딨어 형이 처리할게 하나씩 아 형 여기 오기엔 너무 힘들어 지금 아 그러면은 용님한테 여기로 자동차 저기 스턴트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탈출할게요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이 팀 그래 오케이 아 어 까 용님 어디길래요 어디길래요 어디길래 그러는거야 지금 엠블런스 소리 들려 지금 용님 엠블런스 소리 들려 지금 어 들린다 들린다 어디어디어디 여기 여기 어디 무슨 공장인데 여기 아 용님 저기 페이앤스 용님 멈춰야 멈춰 용님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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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님 봐봐 용님 봐봐 용님 저기 가만있어 가만히 거기 멈춰봐 일단 그 위에 봐봐 위에 위에 나 위에 보이지 용님 아니 뒤뒤뒤 뒤뒤 뒤뒤 아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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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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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위에서 스턴트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용님 빨리 스포츠가 같은거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 다리 위에 스턴트좀 해서 나 좀 구해줘요 용님 용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가서 어 알았죠? 아 여기 다 몰려오네 여기 다 몰려오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믿을게요 용님 빨리 스턴트좀 해줘요 앙 네 앙 어 깔아야 그 깔아야 앤브라스에 저거 저기요 구구탈타 뭐? 구구탈타고 단백질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? 누가 그래 어 좀비님하고 어 민님이거든요 막 시민들을 막 유혹시키네요 막 앰브라스 타고 몰라 나 지금 아직도 아직도 탈출을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중이야 지금 막 사다리가 위에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그게 뭔 사 뭔 소리야? 어 어 야야 어허허허허 어 단백질 그게 뭔 소리야? 아 아니야 지금 옥상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아 그니까 차타다가 스턴트했는데 지금 옥상에 걸쳐가지고 떨어지면 뒤져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지금 어딘데 여기서 플레이하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 형 어 내가 구입준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깔아야 나는 왜 맨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어봐 뭐 용님 지금 혼자 있어요 아 이게 했는데 아 뒤에 깔아 자꾸 쫓아오네 아 아 아 이게 했는데 그 마루님 차 뒤집어진 거 옆으로 딱 피해놨어요 아 진짜? 그럼 여기 왔는데 아 한 번 스턴트 했던 거야 그러면? 아 지도세도 모르게 한 번 왔구나 네 그니까 그런 차 말고 똥 막 뚱땡이 그런 거 말고 좀 있잖아 좀 날아올라 하는 막 그런 차 그런 거 가지고 오라고 좀 아아 아니면 요거 빨간 거라도 쳐줘 그러면 요거 타고 가면 되니까 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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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내 형 내 형 여기 용님 한번 오기로 했어 지금 봤어 봤어 지금 까라 좀비 리아 팀이야 세지 어 아 근데 까라 좀비 리아는 아니고 좀비 리아가 이렇게 팀인데 엠블런스 까라 까라는 아닌 거야? 아이 그 어 그런 거 같고 주쿠파이어로 지금 단백질 뿌린다는데 뭘 뿌려? 단백질 뭐? 아니에요 형 아 아 뭐야 아 나도 들은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형 그럼 아직 거기 있어요 계속? 아니 나 계속 바꿔주고 있어 위치 어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는 거기서는 여기가 안 보이는데 네 여기선 거기가 보여 아 형 왜 그런 말 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나 어차피 안 쓸 거잖아 그쵸? 어 어차피 너 지금 내가 죽일 수도 있다니까? 네 요컬스님 고마워요 게이클럽 가입 안 믿기나 보는데 이거 보여줄게 소용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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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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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어 끊어 어 아니 잠깐만 형 어 어 왜 일단은 내가 용님하고 만나서 탈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어 용 용이 어 어 그쵸 아유 용 병진 저거 아유 네 용하고 만나 네네네네네 어 아니 내가 좀 좋은 차 가지고 날까 저런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있잖아 아유 아유 다시 갔다 올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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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님 깔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용님 깔아 좀 보내봐 알아요? 네 앞에 있는데 뒤로 갔는데 아 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전화 들고 계세요 이거 나 아까 될 뻔 했는데 진짜 아 눈물이 난다 아 지금 깔아 여기 밑에 있는데 깔아 보내줘 용님 아 근데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형 나 쐈어? 나 쐈어? 어 안쌌어? 어 안쌌어 안쌌다고? 어 지금 깔아 밑으로 지나갔잖아 지금 어 알았어 알았어 형 알았어 알았어 어 누가 너 쐈어? 어 형 나 한 발 맞았어 지금 형 맞았다고? 어 형 형 형 형 맞았다고 너? 어? 내 형 내 형 내 형 한 대 맞았어 진짜 어? 어 있어 봐 뭔가 너 쏜지 알 것 같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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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겠니 어 깔아야 오 시 저 와 오케이 어 잠깐만 깔아야 어 어허 뭐야 잠시만 두 개나 타고 다녀 쟤넨 야 아 쟤 뭐야 쟤네 아 용님 어허 어허 리안이와 좀비 붙었죠 지금 그 뒤에 지금 주바님도 같이 같이 팀인 것 같아 세명이 존나 웃어 잠깐만 아 빨리 좀 해봐 그걸 왜 못해 그거를 아니 넘어가서 잘못하면 마모님 칠 뻔한 거 내가 컨트롤로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알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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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어떻게 해야되냐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어 형 지금 옆에 있지 옆에 있지 형 야 야 어디 어디 나 쐈는데 내가 너 너 잡아줘 중세 잡아줬다 어 오케이 오케이 형 근데 지금 깔아 깔아도 일루와 형이나 그런거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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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 보여 깔아 보여 오케이 어디 어디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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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위에서 오케이 어 다리 위 다리 위 다리 위 그래 다리 너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중세가 너 쏘고 조준하고 있는데 아 중세 잡으려고 진짜 아 지금 깔아는 어딨어 형 깔아 네 밑에 지나가고 있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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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미치겠다 야 아 형 나 왜 이런데 와가지고 이런데 와가지고 내가 중세가 너 한 두 발 정도 쌌는데 잡았어 아 다행이다 진짜 형 고마워요 어 잠깐만 형 용림 투입한다 형 어 형 밑에 너무 정신없는데 흐흫 참 어 뭐 어디갔어 용림 어딨어 형 위로 떨어졌는데 없죠 찾지 못했나봐 아 야 니 옆에 있어 니 옆에 있어 니 옆에 있어 용 니 옆에 있어 용 니 옆에 있어 아 오케이 진짜 아니 잠깐만요 형 아 나 마 마옥 님 용림 용림 전화받아 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잠깐만 물 어디야 어디서 쏘는거야 물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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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 어디 위 위 이 위? 다리 위에서? 응 고속도로 이 새끼들 우린 봤나본데 어떡하지 용림 우리 어떻게 야 용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아 용림 나 죽어 용림 나 레알 죽어 용림 잔아 레알 날 살고싶어 어디 형 어딨어요 형 그 분 어딨어요 이 근처에서 쓰나 쏘는데 몰라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야 대충 위치를 파악한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어 여기 뭐냐 여기 어 여기는 5분 이상 여러분들 기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살 안그러면 죽어야 마홉님 죄송해요 그 갑자기 막 차가 딱 아 근데 용림도 여기 이렇게 고립되면 어떻게 해 이 창문을 뚫고 나왔어요 자동차 창문 뚫고 나왔다고 아아 아 진짜 뭐하는거야 용림 진짜 안전 멘트 안했어 왜 아니 그게 아니다 그 아이씨 이 아까 용림을 부딪혀가지고 하아 진짜 근데 어떻게 하지 용림 우리 여기서 진짜 구할 수 있는 사람 왁굿 형이 한 명 왁굿 형이 와준 수 밖에 없어 야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자동차 오잖아 앙 같이 못하잖아 앙 아 아 어떻해 용림 우리 이제 파일법을 빨리 얘기를 해봐 야 탈법이요? 한 명 더 부르는 거에요 아니 한 명 더 불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차를 갖지 못하니까 한 명이 죽어야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겠네 차를 앞에다 한 데다 두고 그걸 밀었어야지 아 그렇게 해서 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앞에다 차를 하나 두고 밀면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 어딘지 알았다 저기다 헤드샷 어이 형 뭐 킬러네 완전 야 아 킬러 왁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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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봐요 전화 좀 킬러 왁 킬러 왁 왁 킬러 왁 킬러 어 형 아 형 좋아요 자 형이 주바 떡밥 던져놓고 주바 잡으러 가는 까라 죽였다 아 형 형 이렇게 합시다 형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네 차량 차가 오잖아요 여기 위로 그러면은 같이 어쨌든 차를 못 타잖아요 aiderか 형 자냥 어머형 어디어디형 말을해 나도 같이 쏘게 아 큰일났다 나 웬왜왜멜멜 종아리 없어 형 내 얘기 잘 듣고 생각을 해봐요 형이 여기 와 가지고 차를 앞에 한 달만 두고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헐 헐 용깁신 하드라이드 아.. 어디야? 아이씨 어디인지 알아야지 뭘 아이씨 왕호님 여기 와가지고 아.. 하.. 용님 우리 그냥 어쩔 수 없나 떨어질까 그냥 여기 한번 해볼까? 떨어지면 죽을까 용님? 아 죽어요 여기 어떡해 그러면 우리 이거.. 아.. 아 이거.. 진짜.. 용님 그러면은 우리 저기로 떨어질까? 우리 저.. 용님 앞에 보이지?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봐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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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해보시오 먼저 해보시오 아 용님 방송이잖아 저게 아니.. 어.. 주먹으로 한 다음에 주먹으로 한 다음에 뛰면은 되지 않을까? 아 어세신 크리드.. 어세신 크리드만 해보겠는데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저건 가만히 있어봐 여기 근처에 떨어질 데 없냐? 아.. 어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여기도 좀.. 아.. 죽을 뻔했다 아 어떡해 아 미치겠네 엠지 왁스나이퍼 아.. 아.. 아 왁구총 죄송해요 아.. 아..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 용님 아 용님 나 좋은 생각 났어 용님 내 봐 야 내 생각 봐봐 용님 용님 나 봐봐 여기 여기 점프하는 데 있지 나 봐봐 나 봐봐 용님 나 봐봐 어디 어디? 여기여기여기 여기 봐봐 아.. 어 저쪽에 그 추진력을 이용해가지고 딱 이렇게 작용 반장용에서 몸통이 맞은 날 밑으로 떨어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? 아니 그러다 내가 저번에 죽었다니까 저기서 떨어지다가? 저기 저기? 아니 여기가 아니라 어.. 그냥 절벽 그런 데서 저.. 저렇게 한 번 해봤는데 그냥 죽었어요 그럼 어떡해 막.. 막.. 막 물 흘러가면서 막 죽었어요 아 그럼 어떡해 용님 우리 여기서 살려면은 방법이 없어 지금 용님 우리 다른 사람을 개들아 왜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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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나를 아 용님 나는 용님 우리 같이 팀이니까 그랬지 아니 팀이라 해도 그냥 아.. 아 근데 진짜 그거 아.. 창문 왜 뚫고 나왔냐고 아..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 씨.. 아..어떻게 하지? 여기 뭐 건물 밑에 뭐 다리 없나 다리? 어 리아야 형 내가 아까 어 수강차로 타고 다니다가 어 수강차로 봤거든 어 또 거기 있어? 리아야 아니 내가 어 그쪽을 지나가다가 용님이 위에서 떨어져 갑자기 어 근데 용님은 따라갔지 야 리아야 이렇게 하자 야 여기 있은데 우리 여기 탈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알지 내가 무슨 상황인지 왜왜왜 그니까 너가 여기다 자동차 한대를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너가 앰뷸런스로 와서 들이박어 그래서 그 차를 떨어트려줘 여기다가 아.. 형 죽어달라? 어.. 그렇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딱 떨어지면은 일단 그럼 내가 그 차를 딱 딱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우리 용님 같이 함께 죽이고 우리 둘이 팀 우리 팀? 어 어차피 죽여야돼 이분은 예전 같지가 않다 실력도 예전 같지가 않다 실력도 아 오케이 오케이 리아야 믿는다 어 떨어뜨리기 전에 말 좀 해주고 야 용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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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동차 떨어뜨려 준대 용님 여기 자동차 떨어뜨려 준대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 또 리아님께서 방송을 위해서 어 네 이렇게 또 화장실에서 희생을 또 해주신다네요 아 다행이다 야 빨리 갔다와 용님 자동차야 야 여기 뒤 여기 여기 뒤에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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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 있어 뒤에 자동차 앞에 떨어지니까 아아 아니 용님 거기 있으면 떨어진다고 자동차 이쪽으로 온나 이쪽으로 내가 자동차 한 대만 밀어달라 그랬어 그냥 여기 밀면은 여기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냥 바로 니아님이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믿을만해 이거 내가 좀 타협을 해서 방송 망한다고 내가 사정사정해서 지금 그러면 또 누구한테 누구한테 부탁해는 이건 해줄거 아니야 적어도 난 구성할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응 아무튼 기다려 봅시다 용님 아 용님 여기 위치 들켜 이러지마 용님 위치 들켜 어 아 왜 안놔 이렇게 가만있으면 에스나라 한번 스캔좀 해야되겠다 스으으으으을 후랍 그럼 주바가 옥상에 있는 거 같지 않단 말이예요 그쇼 트레꺼 knowledgeable 새끼가 안오냐 슥 자 아멘은 전화 한번만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지?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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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형 위에 다 왔거든요? 어 리아야 이 땜에 증수로 용님을 먼저 죽여주시죠 이제 다 왔어 진짜 아 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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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위에 있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아까 거기서 내가 밑으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순환을 받더라고 용님 떨어진 자리에서 세이형 왜 말이 없어? 잠깐만 나 지금 나 보고 있어 야 너가 좀 쏴주면 안 되냐 대신에 쏴달라고 용님을 이제 미쳤다고 내가 쏴? 응 그러게 우리 거래하기 너무 힘든 위치에 있어 지금 용님도 우지 등거 보니까 바로 샷건 들 수 있게끔 대비를 좀 해두고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지는 못해 리아 형 리아야 리아 형 너무 위험한 거래다 이거는 아 그러면 뱀뱀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래 형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봐 funded 대비를 잘하는게 좋을까요 슬itude 자 가만히 있어봐 누구야 진짜 정말 진심이지 어 나 구해준다음에 같이 팀해야 된다 ok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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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근데 팀있다며 팀? 누가 그래? 니아야 내가 좀비하고 우리 같이 다닌 거 봤는데 이렇게 또 밑장 빼기 할래 또? 미안해요 김이랑 팀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? 헬스 팀 먹고 주바님도 뭐 뒤에 따라 댕기도만 주바님? 아냐 형 난 사실만은 말해 좀비님하고 나하고 처음부터 팀을 했어 그 뒤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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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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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 용님 왜 정벅님이랑 주바님이랑 팀이고 네네네 그 뭐냐 왜왜왜 정벅이랑 주바랑 팀이고 그 다음에 어 또 누구지? 아니 한마디로 용님 이 근처에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봐요 있어요 다 있어 이 근처에 다 있다고? 네 아 그럼 어떻게 우리 용님 우리 어떻게 그러면 그러게 어떻게 해야될까 아 그냥 우리 여기서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 어 아 제발 좀 서서 다니지마 아이디 다 보여요 지금 용님 앉아서 다녀 제발 좀 아 알았어 이렇게 다니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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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 용님 순하 맞았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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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다리, 다리 위에서 차 빼준다 그러니까는 위, 위에서 싸운다 위에서 싸운다 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잠깐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아...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용님 이거 용님 야 우리 야마카즈 합시다 어 네 야마카즈 해서 살아보자 한번 어 좋겠다니깐요 안돼 아니 아니 어떻게 하지마 도전 자체를 하지마 그럼 어떡해 우리 용님 우리 여기 있으면 어차피 이거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아유 차 두 대 차 두 대 불러달라고 해야되나? 차 두 대 내가 불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흠 응 부를 수가 없는게 지금 심, 심적으로 지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쏠까봐 또 우리를 아 지금 바로 위에 있대 어 어 왜 왜 그 안 불었다면서 왜 위에 있어요 어 리아야 아직도 결정 못하셨나요? 하 리아야 진짜 차 정말 한 대 빼주는 거냐 진짜 레알로? 아 형 난 거짓말 안해 아 지금까지 연신모델 하면서 단 한 번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진신된 사내야 가만있어봐 아 아 진짜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못할 것 같애 이거 아 리아 진짜 바로 떨어뜨려줄게 가만있어봐 용님 용님 우리 야마카시 갑시다 그냥 용님 가자 우리 야마카시 가자 용님 우리 한 번 가자 야 제가 먼저 가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용님 어 어 내가 같이 갈까? 하나둘 타면 아니 솔직히 먼저 가셔야죠 방송 위해서라도 제가 용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순간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이 지금 배신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frightened 오 얘들의 해imo 결과가 어 영괴 OUR 우리 아 아리썕응가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.. 좋지가 않아 기분이 어 리아야 갑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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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리아 병신아야야 야 리아야 너 어떻게 죽었니 뭐 뒤에도 밀었니? 아니 좀비 형한테 다 밀하고 시키고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 상큼하게 지어갈 거 가지고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형 어 형 믿을만하니까 좀비 형하고 팀에 누구누구 좀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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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일단은 갈 사람은 가야지 형 가만히 있잖아 아니야 여러분 좀비가 있어요 좀비가 여러분들 우리 일단은 우리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아 지금 좀 스타트가 안 좋지만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빠져들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즐겨찾기 좀 해줘야 즐겨찾기 방송 망하기 전에 최후의 수단이야 지금 아 좀비야 지금 상황이 너무 최악이다 좀비야 지금 상황이 너무 최악이다 좀비야 아 형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? 저 지금 방금 팀원한테 죽었어요 지금 팀원 여태까지 잘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시민한테 고쳐 어 야 그거 아 시민한테 죽었다 리아가 그러면은 치여 죽은거야? 자동차에? 네 시민한테 네 자동차에 지금 마문형 지금 그 뭐시더냐 그 좀비야 너 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아니 지금 형 지금 너 리아랑 같이 없었어?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아니 지금 형 지금 여기 언덕으로 가만히 있어 일단 우리 전화를 무조건 해야될거 같고 너 여기 보면은 형 다리 밑에 있는거 알아? 지금 다리 지금 리아가 차로 빼주려고 했던거 알지? 그래서 지금 그 택시 밀어줬잖아 택시 택시 밀어줬다고? 네 소포 뭐지 소포? 소포 택배 그 택배 아니 택배 보냈는데 택배 없어 야 좀비야 너가 더 세게 한번 밀어줘야될거 같다 어 좀비야 아니 그렇게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진짜 아아 자 어디 왜 나 죽기고싶니 지금 좀비야 지금 형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좀비야 너 뒤에서 세게 한 번만 밀어줘 진짜 이 김에 취지를 하시는거 어때요 취지에 좀비야 빨리 진짜 믿는다 형 진짜 밀어줘야된다 좀비야 어디 있는데 어떤데 아니잖아 여기 지금 나 여기 언덕 위에 있잖아 아 그 뭐야 지금 리아가 지금 계속 그냥 어 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밀어서 저기서 갈색이 죽어가지고 리아가 아니 근데 그건 내 탓이 아니지 그건 리아가 잘못한거지 아니 아니 그 어떻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상황이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언덕 여기 옥상 위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죽어 그래서 차를 보내줘야돼 무조건 차타고 내려갈려고 너 이쪽으로 빨리 차는데 보내줘야돼 진짜 너 이쪽으로 빨리 차는데 보내줘야돼 진짜 너 그냥 거기서 우주방어 하세요 우주방어 야 씨발 어쩔 수 없다 가야된다 야 좀비야 좀비야 형 간단 좀비야 좀비야 형 가는 수 밖에 가야될 , 거기서 제가 ci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? 어딨어? 저 지금요, 밑에 스프레일이요 어디? 밑에 스프레이 아, 오케이. 나 뛰는 데까지라도 좀 봐주지 그랬어요 잠시만요, 경광님 만나서 전화 끊을게요 아, 뛰는 데라도 좀 봐주지 진짜 아, 이거 방송을 모르네 아, 내가 거의 저 뛰려 그랬었는데 하아 아, 멍멍고양님 고마워요 이기문에 별봉 쓰면 좋겠냐고 제가, 저 팀 없는 줄 아실 테니까 한 번 전화해볼까요? 네? 동생님한테 전화해볼게요 네 응 흠 아... 자, 이러면은 정벅, 주바, 그 다음에 좀비 2대1이네요 그쵸? 아, 뛰는 거를 딱 야, 주바님 뛰는 걸 딱 보여줬어야지 그래도 그렇게 바로 죽이면 어떻게 해 주바님 어? 주바님 듣고 있어 내 얘기? 자,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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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러줘 냄새 어, 이제 무리순데 쓰나드는 거 같죠? 지금 한 발 정도 쏜 정벅 전화 중인 거 보니까 좀비랑 지금 통화 중인 거 같네요 아니면 정벅이랑 같이 둘이 통화를 준 거 같은데 자 오어어어어어어 허허,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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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 우리 이거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중계하니까 좋은게 액박 헤드셋에서 버져도 된다는거야 아 거기서 떨어져 봤어야 됐는데 자 네 여러분 멘트 좀 해주세요 멘트 네 워낙 두 분이 말이 없는 분 이어가지고 버터님 네 버터님이 네 남질하니까 넘어가지 말고 네 중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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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못 본거 같아요 일단 한번 조미님한테 다시 전화해볼게요 아 대구라인이야 둘다 아 좋은 야 게임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무슨 게임을 지역감정을 둬 네 좋은 대구라인이라 대구라인 정말 구라중에서도 아주 사기꾼을 뜻하는 인간을 말하는거죠 네 하 하 소비 하 하 이 워낙에 조용한 팀이기 때문에 저도 멘트를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 지금 뭐 멀어진 건가 사이가 지금 주바님 어디 간 거죠? 아 내 앞에 좀비님 그냥 저 팀 하자고 그러니까요 신뢰도가 없다고 1대1 대1 하세요 그냥 지금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신뢰도가 없다고 그냥 1대1 대1 하세요 죽여서 죽이는 거 잘 안 되겠지 어디 끌여드려야 되지 어 사실 이정도 되면 이제 팀을 맺기가 힘들거든요 알으면 되는데 야 멘트 하다가 안하다가 그러지 말고 팍팍좀 해봐 팍팍좀 애들이 방총을 몰라 나도 방구하면 마쳐봐 어? 멘트를 하란 말이야 멘트를 네 아 네 자 자 뭐하시죠 이게? 하 우승하는 대박인데 네 네 아 지금 이쪽으로 오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근처에서 수납 쏘고 있을까요? 네 자 저도 차를 하나 타야 될 것 같습니다 피가 없네요 지금 안전하게 잘 가되겠습니다 제가 용림 너무 했어요 아까 전에 그렇게 가는게 어딨어 시도라도 한번 가셔야지 아아 여러분들 외전 오늘 현실문으로 끝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 네 네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발 이게 16명 거기 다 간 다음에 시발 한번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자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오고 계시는 주바 자 자 16명은 에바구요 그냥 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땜에 지금 못 가는거 아닌가요? 같이 가지고 자 숨소리 자제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자 지금 정벅 여기서 지금 주바님은 스나를 쏠려고 그러는거군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내려가서 어 저기 페이앤스프레이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 밑 여기 있는것 보다는 훨씬 나은것 같아요 자 자 어 여기 장소가 좋네요 페이앤스프레이 사람 낫기가 자 저기 뒤쪽에 정벅이 계시구요 자 그래서 지금 스나를 좀비가 잘 봐야되요 지금 볼려면은 두곳을 다 봐야되기 때문에 안오는게 낫습니다 여기를 오면은 뭐 한명 죽이는것도 거의 기적이고 죽여도 이제 마지막 한명한테 뒤진다는거죠 진짜 깨려면은 여기 뒤에서 와야되 뒤에서 딱 왔는데 빨강색을 딱 봤어 그러면 그순간에 일단 스나를 쏘고 그거에 놀라서 지금 주바님이 내려오다가 저 내려오는거에 스나를 딱 한방 더 쏜다 고거 고것이 이제 최상위 시나리오인데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자아 잠깐만요 지금 주바님이 저기 위는거죠 여러분들 저기에 어어 봤나요? 지금 봤죠? 이정도 스나를 쏘는거면 거의 봤다는건데 자아 따라가는 정버 자 이렇게 되면은 좀비 아이 뭐야 주바님도 내려오셔가지고 주로 줄여 가야됩니다 안 내려오나요 주바님? 저기 멀리서 스나를 쏘겠다는건가? 정버이 알고 가는건가? 정버이 알고 가는건가 지금? 엠포로 바꾼거 보니까 근처에 있다는거 같은데 네 어어 야 주바 내려왔었네요 자 여기는 그 바로 저주받았던 그 장소 아 아 아 자아 스캔 아 스나를 지금 스캔하고있죠? 주바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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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목 사이가 아 저 골목 사이에 있다고 아니면은 샷건을 왜 갑자기 지금 주바님이 왜 샷건이 들어오실까요? 자 스캔하고있는 정버 자 스캔하고있는 정버 아 지금 피를 하나 먹어야되는데 피먹다가는 제가 망할거같아가지고 네 아 주바 선수 투입인데요 자 쩌로 가주면 쩌어어 오 요 정버 정버 선수 잘해야됩니다 네 잘못하다가 그냥 가요 여기서 시민한테 죽는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들면 여러분들 돈밖에 안나와요 목숨 살려주는 씨발 드래곤볼새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 모드 아 저 피좀 먹고 오고싶다 아 나 피좀 먹어야지 뭐야 피 어딨어 또 그새를 못참고 갔네 또 갔어 어딜 또 큰일났는데 아 쪽있네요 자 정범주가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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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좀비님은 지금 완전 새가슴이어서 안나오네요 네 뭐 적절한 곳에 기방을 하면 안되는데 5분이상 기방하면 안되거든요 원래는 자아 자아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곳에 스캔을 해두시고 있는 정범주가라인 우리 또 대구토박이들 자아 어 왠지 간지난다 아 왠지 왠지 변태받 왠지 왠지 상관님 지금 이 건물 뒤쪽편에 있는거 같은데요 방금 암튼 보인것 같았어요 아 건물 뒤쪽편에 있다 옥상에 있을수 있겠죠 페인앤스플레이 쪽 아닌가요? 아니구요 오 방금 스포츠카 저거거든요 여러분들 야 방금 스포츠카 저거죠 방금 람보르기니 한대 지나간 바로 저거에 타있었거든요 아닌가? 방금 속도는 약간의 그거 같았는데 유저의 러싱크는 유저의 수법이었는데 자동차 그 모는게 아닌가? 계속해서 스캔해보고 있는 좀비가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어 이 두팀은 진짜 색깔이 안보여요 잘 특히 주바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낮이든 밤이든 잘 안보이는 색깔이기 때문에 자 주바님은 뒤쪽에 있다고 거의 확신을 하시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지금 뭐 뒤에 가고 있으니까 어 놀래라 아 참 네에 저를 아주 똥개 훈련을 시키고 있네요 주바님이 아 아 나오네요 저세 시작되는 광기의 움직임인데 음 봤나요? 그냥 쏘는건가요? 오! 좀비 봤는데 좀비 마주쳤는데요 주바! 자 주바 과연 라인 딸것인가? 자 주바 라인 과연 딸것인가? 자 뛰어와야죠 지금 빨리 정벙님도 뛰오고 다 뛰어와야돼 지금 아 지금 2대1이라는 상황은 제대로 봤어요 지금 모를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에 이미 차를 탔기때문에 멀리갔겠죠 그때 같이 차를 탔어야 됐어요 어 정... 적어도 정벙님은 차를 탔었어야 됐는데 설마 이거를 네 지금 이거를 타겠다는 생각은 아니겠죠 이렇게 멀쩡한 차들이 많은데 자 저거 일부러 불 내려는거죠 네에 네에 이러다 뒤집니다 짜아 으악 아우 야 간지 정본자 아 나 진짜 좀비님 답답하다 진짜 이걸 왜 못죽이냐 난 죽일 수 있을 것 같애 나는 멀리서 진짜 쓰나마 있으면은 근데 좀비님이 정본이병 전화팀인건지 알고있으니까 네 그쵸 자아 어 네 아주 간지라게 슬라이딩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킥뷰가 100명이 빠져나갔어요 여러분들 본방에 슬라이딩 안되네 여러분들 우리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킥뷰 이벤트 있습니다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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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차타는거는 없애겠습니다 이제 어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차타는거 금지입니다 내려주세요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네 좀비야 차타는거 금지다 이제 네 네 네 이제 안타요 어차피 뭐지 뭘 말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지루해서 자아 계속해서 스캔을 해나가고 있구요 어 제 배는 꼬르륵소리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 배는 꼬르륵소리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났더니 오후 2시인거야 제가 평일에 되게 피곤했나봐요 많이 잠을 무슨 열 열 몇시간을 잤어 자아 자아 아님 뒷편 뒷편에 자 뒷편에 발견했다 그러는데 이번야말로 진짜 발견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아프고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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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합니다 으어어어어어어 아 아멘